네 레스티브는요 파우치형 튜브로 아마 처음 접하시는 새로운 형태의 안전 튜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일반적으로 튜브라고 하면은 불어서 사용하기 마련이잖아요 레스티브는 작게 휴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자동으로 팽창시키는 자동 팽창 튜브라고 합니다 보통 때는 손바닥만한 파우치에 쏙 넣어서 항상 휴대하고 다니기가 너무 쉽고요 크기가 이만해요 제 손바닥만하죠? 보통 수상 스포츠 즐길 때 항상 답답하게 구명조끼 입고 너무 불편하게 움직였었잖아요 이제 레스티브 파우치를 이렇게 슬림하게 허리에 탁 차고 있다가 위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튜브가 필요할 때 저희 이 안전핀만 당겨서 자동 팽창시키는 튜브예요 이 안전핀을 이렇게 이렇게 자동 팽창되는 기술은 카트리지에 의한 건데요 레스티브 정품 카트리지는 부식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서 바닷물에서도 부식이 되지 않아요 팽창된 튜브는요 팔 아래에 이렇게 끼워서 고정을 딱 시켜주면요 성인은 거뜬히 버틸 수 있는 부력을 유지를 해줍니다 좋은 점 또 있어요 여기에 호루라기가 달려있어요 이 호루라기를 불어서 내 위치를 알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전핀을 당기지 않더라도 마우스피스로도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다 수영 안전 부위로 사용을 하거나 저희 일반적으로 블루 튜브로도 활용을 할 수 있겠죠?